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세가수 이명수와 관련해서 또다시 반가운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요 축구선수 기성룡과 찍은 투샷입니다. 이 사진을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 같은데요. 그리고 기성룡씨가 축구선수 기성룡씨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지금 화제가 되고 뉴스가 된 거예요. 기성룡, 이명웅의 투샷에 아내가 배우 한혜진씨 아닙니까? 감격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두 분은 팬이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이명웅은 기성룡의 팬이고 기성룡은 이명웅의 팬인데 기성룡은 이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멋진 글이에요. 국민가수 영웅씨와 국민가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나중에 축구장에서 봐요. 라고 글을 올렸는데 이명웅은 모두가 아는 축구 강의지 않습니까? 축구매니아. 축구덕후인데요. 어제 이렇게 인증샷이 올라왔는데 이 투샷이 올라와 있는데 이명웅은 아마 오늘 카타르 월드컵의 결승전을 밤을 세워서 봤을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결승전을 치렀는데 이명웅이 너무너무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이명웅은 리오넬 메시의 광팬이지 않습니까? 메시가 소속한 아르헨티나가 3대3으로 비교해서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명웅이 오늘 새벽 밤을 세워가면서 이 결승전을 봤을 것 같고요.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이명웅의 꿈이 소원이 카타르 월드컵에 가서 메시의 경기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지는 못했어요. 본인의 콘서트가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행사가 연이어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는 못했는데 이명웅이 좋아하는 메시가 소속한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을 함에 따라서 이명웅은 어제 밤새워 이 결승전을 봤을 것 같고 너무너무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서울 강남지역의 피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마이미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미 의원이 12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파격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울세라 그리고 색소레이저, 리주란 등의 피부과 시술을요. 파격적인 가격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인데요. 피부 미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으시면요.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 이명웅과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날씨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요. 어제와 같이 굉장히 추운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 8시 현재 날씨가요. 기온이 이렇습니다. 춘천이 영하 16도예요. 서울이 영하 11도, 수원은 영하 14도, 청주와 대전은 영하 11도예요. 전국적으로 영하권이고요. 제주도만 영하 5도로 좀 따뜻하고요. 부산도 영하 5도, 여수도 영하 5도예요. 어제하고 비슷한 강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5도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좋음, 보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명웅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도요. 이명웅의 팬덤이 영웅시대에 이렇게 따뜻한 선행 릴레이가 있어서요. 사회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노래처럼 따뜻한 위로 죽어파. 이명웅의 팬들이 선행 릴레이를 하고 있다. 선한 영향력을 천국 곳곳에서 함에 따라서 비록 날씨는 춥다 하더라도 기온은 영하권으로 강취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는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웅바라기 서포터스가 이렇게 기부를 하는 모습도 있고요. 1,650만원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대구에 있는 누브야방 회원들이 이렇게 연탄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도 있고요. 우리의 전부도 이명웅이다. 이렇게 인증샷을 찍은 모습이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평택 웅패밀리가 이렇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300만원이네요. 이렇게 평택시에 있는 한사랑 쉼터예요. 이렇게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하고 이렇게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 훈훈한 릴레이 선한 영향력을 계속 관리하고 있어서 비록 날씨는 추워도 강취이지만 사회는 훈훈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가운 소식은요. 오늘 각종 언론이 보도를 많이 쏟아냈는데요. 두 개의 언론사에서 이명웅 관련한 칼럼을 썼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팩트의 강희롱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강희롱 기자는 연애 전문 대기자지 않습니까? 크로즈업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칼럼을 썼는데 이명웅이 2022년 가장 빛난 솔로 가수로 우뚝 섰다라고 이렇게 더 팩트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더 팩트가 주최했던 TMA 시상식에서 5관왕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의 주요 시상식에서 무려 20개의 상을 휩쓸었다는 겁니다. 이명웅을 상남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면서 유튜브 재앙으로 기록의 제조기로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경우 조회수가 총 조회수가 18억 뷰를 찍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올해를 빛낸 가수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스타 뉴스의 김노울 기자는요. 선셋 토크라고 하는 코너를 통해서 히어로 이명웅이 날아오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두 칼럼의 방향은 이런 겁니다. 이명웅이 올해를 빛낸 가수지만은요. 내년에는 더욱더 빛낼 가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올해도 빛냈고 오제 가장 최고의 가수였지만은 내년 같은 경우는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수로 이렇게 우뚝 설 가능성이 있는 최고의 가수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롱 기자는 이 칼럼의 말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맥 콘서트마다 8세부터 100세까지 남녀노소가 총망라되는 폭넓은 팬층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 여세를 몰아서 이명웅은 내년 2월이죠.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에 미국 LA 돌비 시어터에서 아임 히어로 인 로스앤젤레스 LA 공연을 통해서 팬들을 해외 팬들을 만난다. 2022년 올해 가장 빛난 솔로 가수로 우뚝 선 뒤 새해 2023년에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거듭날 이명웅에게 날개 없이 날아오르는 그의 날개짓이 내일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내년이 더 기대된다는 겁니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가수가 이명웅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대단한 극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의 칼럼이 올라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빛난 가수지만 최고의 가수지만 내일 미래가 더 빛날 수 있는 가수가 이명웅이다. 그의 실력은 대단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롱 기자의 이렇게 크로즈업이라는 칼럼을 하고요. 김노울 기자의 선셋 토크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히어로 이명웅 날아오르다.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천에 올랐고요.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로벌 가수로 우뚝 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칼럼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웅과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 정리하고요. 날씨와 관련한 말씀을 드렸고요. 카타르 월드컵의 결승전에서 이명웅이 좋아하는 리오넬 메시가 소속한 아르헨티나가 또 승리를 했다는 소식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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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